착각쟁이 눈 우리 눈은 착각쟁이야. 내 눈은 아니야. 내 눈도 아니야. 우와, 기다란 물고기는 내꺼야. 나도 기다란 물고기가 먹고 싶다. 아래에 있는 물고기가 더 길어 보이지? 아니야, 두 물고기의 길이는 똑같아. 화살뼈 모양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야. 맨 앞에 선 피에로는 나처럼 작고 귀여워. 제일 작은 피에로가 앞에 제일 큰 피에로가 뒤에 서 있잖아. 피에로가 몸집이 작은 순서대로 서 있을까? 아니야, 피에로의 몸집은 모두 똑같아. 터널 모양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야. 선이 삐딱삐딱, 내 눈도 삐딱삐딱. 동그라미가 찌글찌글, 내 마음도 찌글찌글. 선은 삐딱삐딱. 선은 삐딱삐딱하고 동그라미는 찌글어졌지? 아니야, 반듯반듯한 선의 동그란 원이야. B급 모양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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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심 하나잖아! 개, 개다! 아래쪽 글씨가 더 크게 보이지? 개조심. 개조심. 아니야, 둘 다 똑같은 크기의 글씨야. 바탕색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야. 저건 시끄러운 오리가 틀림없어. 무슨 소리야. 귀여운 토끼라고. 무엇을 그린 걸까? 요렇게 보면 오리, 저렇게 보면 토끼야. 무늬와 색도 눈을 착각쟁이로 만들어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보이게 하고 더 날씬하게 보이기도 해. 날씬해 보이는 어두운 세로 줄무늬. 뚱뚱해 보이는 밝은 가로 줄무늬. 날씬해 보이는 작고 어두운 전무늬. 뚱뚱해 보이는 크고 밝은 전무늬. 어두운 색은 작고 어두운 색은 작아 보이게 하고 밝은 색은 커 보이게 해. 이Air 침IRE 착시를 이용하면, 재미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침석 우와! 꼭 엡ред탑을 들고 있는 것 같잖아! 어때? 내가 거인처럼 보이지? 글자들은 어떨까? 꼬 으 글자들을 모아볼까? 후 루 글자들도 나란히 나란히 모아 놓으면 출렁출렁 파도처럼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하하! 글자들이 물결 같아! 글자 파도다! 빙글빙글 재밌다! 안타는데! 아! 어지러워! 빙글빙글빙글빙글 그림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우리 눈을 착각쟁이로 만드는 걸 찾아봐 주위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굉장함이 있으므로 hos 한글자막 by 한효정